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 지역을 비롯한 중동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가 상향됩니다. 외교부는 내일 0시부터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과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여행 금지 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더라도 취소해야 하고 체류 중이면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2단계 여행 자제에 해당했던 이란의 일부 지역 여행 경보는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됩니다.